항상 느끼는 건데 키는 크고 봐야 돼요 그니까 남자가 여자가 키는 크고 봐야 되잖아 얼굴은 어떻게든 고칠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못났으면 키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는 키 별로 쉽지 않아요? 남자는 여자는 그래도 좀 덜한데 남자는 키하고 코가 잘 생겨야 되는 거 같아 코 맞아요 눈 이런 것도 잘 생기면 좋지만 코가 딱 중심이 잘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키 크고 그러면 괜찮은 거 같아 여자는? 여자는 이제 눈이 아무래도 좀 여자는 눈, 코, 입이 예뻐야 돼 여자는 다 예뻐야 돼 몸매도 예뻐야 되고 눈, 코, 입이 얼굴 하나만 예쁘면 돼 여자는 맞아요 이목구비 이런 게 뭐가 중요한가요? 얼굴 예쁘면 됐지 그럼 이거 입은 건가요? 어 어 우리가 대충 익혀도 돼 왜냐면 어차피 이따가 다시 한번 섞을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? 어 이것도 이렇게 썰으면 되지 이거 없어서? 어 어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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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이렇게 썰어도 돼 그냥요? 어 어 당근이랑 똑같이 그럼 어스이잖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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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니 호박도 볶아요? 이 정도면 얇게 오면 돼요? 어 호박도 볶아요 이거 호박은 얇기 때문에 당근이나 이런 거는 좀 두껍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익혀주고 이거는 많이 안 익혀도 되고 아니면 너무 얇게 썰면 또 물러 몽그러져 버리니까 네 약간 이거는 두께감 있게 썰어 호박전 완전 좋아하는데 나도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요 호박전 동태전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생선전 같은 거 생선전 아 먹고 싶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명절 음식들이네요 잡치도 그렇고 네 곧 추석이잖아요 카빙숨 언니 추석도 어디 가세요? 우리가? 집이 어디에요? 친척들 저희 모든 친척들은 다 서울 저희 부모님들도 다 서울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라고 서울이고 친척들이 다 서울 아니면 미국 아 만나려면 집 근처 아 이거 어떻게 잘려? 이거 끝난 건가? 제주 그렇지 이렇게? 아니 뭐 안 되는 건 없지 알뜰살뜰하니 야 아니 알뜰살뜰하니 보통 끝에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지나 이거를 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썰거든 음 이렇게 채를 썰 이제 또 채를 써서 넘겨주세요 얼른 얼른 넘겨주세요 이걸 또 썰어? 채 썰어야지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난 몰랐네 이렇게 채 썰어야지 아 아니 저기 네? 이렇게 썰어야지 좀 길게 나오세요 그니까 어 그니까 그니까 아 요렇게 되게 하나씩 썰으려는 거예요 지금? 아 일단 이 정도 굵힙이 되겠습니까? 쉐프 아 쉐프 이 정도? 아이 그럼 이제 이 정도 아이 금방이지 아이 금방 이케 아이 아 무슨 생활을 다니는 미션 이런 거 같아 아빠의 도전 아 이런 거 너무 얇게 썰지마 이거는 얇게 썰라면서요 부추 전에는 얇게 썰는데 잡채는 내가 아까 뭉그러지니까 너무 얇게 썰지 말라고 한 거 같은데 음 이미 망했어요 탑이 무너졌어 그럼 이거 부추에 넣으면 되지 전에 넣으면 되지 맞아 응대 탑이 무너졌어 자 이거 여기다 넣자 얇은 거는 그럼 이런 건 제가 가져갈게요 어 그래 얇은 거 여기다가 응 아예 잘 썰었다 응 하진이 호박은 여기 응 하늘이랑 내 호박은 저기 일분이 호박은 여기 응 응 이제는 조금 두껍게 썰까요? 응 아니 어차피 부추 전에는 좀 얇게 썰어야 되니까 두꺼운 거는 저기다 주고 네 다시 한 번 맨 마지막에 흐트러졌어요 어? 응 어 좀 높아지는데 칩을 쌓아야지 칩을 애들이 봐 미끄러져가지고 얘네 봐 미끄러져요 어 어? 무너졌어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응 맨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 어떻게 해요? 어 이거 또 기름칠이야? 잘려야지 어 아니면 이렇게 떼면 되지 음 고지식하구나 너도 내가 해주는대로 고지 곧대로 아 뭔가 반드시 이 남 건물을 통과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우리 스태프분 중에서 여기다 뜨거운 물 좀 누가 좀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당면을 끓여야 되니까 뜨거운 물 네 아 당면이 또 포인트죠 응 뜨거운 원래는 저 볶은 데다가 모를 담고 당면을 냅시면 기름기가 있어서 당면이 안 한 것 부터도 좋거든요 근데 양이 좀 원인을 많으니까 양이 많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불안해지는데 양은 무조건 얻을수록 좋아요 내가 스파게티나 이런 거를 왜 실수했나 실패를 했나 생각해보니까 난 집에서 거의 2인분 아니면 만끽해야 4인분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요? 어? 어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거기다 넣자 저기다가 전에다가 어 어 전에는 얇게 있더라 저는 얇고 뭐든지 얇게 얇은 게 좋아요 저는 어? 고기는 없지만 해물은 어떻게 안 되겠니? 아니 해물 되죠 해물 해물 종류는 뭐가 있죠? 자체에 해물 넣을 수도 있어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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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아 전 해물 종류는 뭡니까? 오징어랑 여기 있네요 새우 오징어, 새우, 조개 오징어, 새우, 조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요 아 오징어, 호박전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나도 나도 다 그러면 얼추 깻잎은요? 깻잎은 이제 전에다 준다고 음 전에다가 팍팍 안 썰어요 깻잎은? 깻잎 썰어야지 썰어놀래? 일단 잡채를 먼저 한다고 썰어놔? 아 할일도 없는 거 할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썰어요 이거는? 어 채 썰으면 돼 똑같이 모양은 예를 들어서 닭도리탕을 한다 눈이 매우신거 없다 그러면은 깍둑썰기로 하잖아 감자나 당근이나 한 가지 딱 규제를 정하면 그거랑 똑같은 크기로 다 맞추면 돼요 이렇게? 어 어 다른 재료와 모양이 될 수 있으면 크기나 모양 그 두께가 비슷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 너무 얇죠 그럼 이거 많이 안 익혀야 된다고 하셨죠 상관없어 어 어 이 정도? 어 상관없어 더? 어 부어 부어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하고 당면까지 해줬고 이렇게 다 버무려 놓은 다음에 이제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세 분이 오셨다 그럼 세 분 양이 많게 빼서 볶으면서 그냥 간을 딱 하고 내놔요 애초에 간을 다 안 해 놓고 그러면 계속하면 짜지니까 우리 엄마도 짠 건 싫어해서 아 계속해서 그때마다 짜지니까 응 아 두께 어 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당면을 그거 치우고 삶아보도록 기름을 요 안에다가 살짝만 좀 넣어서 당면을 삶을게요 이거를 안 그러면은 꼭 삶지 않아도 뜨거운 물에 다른 재료를 할 때 그냥 당가만 놔도 돼요 사실 이거 당면도 어차피 또 볶을 거니까 물이 얼마나 해야 되나 반 정도 해볼까 양이 다른 게 좀 있으니까 양이 다른 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게다가 담가 놓고 맛있겠다 응 담가 놓고 이것도 여기 접시 하나 했어야겠다 다 그다음에 부추도 썰어 자 근데 준비가 다예요? 어 다지 이제 지금까지는 진짜 쉬워 보이긴 한데 응 다 썰어 다요? 어 어 다 썰자 안 그러면 버려야 하나 이건 파전에 넣을 부추 어 여기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생물자 어 뭐든지 크게 다 같이 이 정도? 아니 아니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이 크기 길이가 비슷하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조금 더 길어도 상관없고 그래요? 어 이 정도? 제가 계속 생각보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잡았다 이 정도 어 잔디 같다 잔디 맞아 너무 많이 잡았어 뒤로 갈수록 감당이 안 돼 네 아 기름 넣어서 그거 이렇게 아까 그거 있지? 응 안 잘린 친구들이 좀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먹을 때 잘라 먹으면 되지 뭐가 걸릴 거야 이 랭크에 있는 것도 써야 딱딱한데도 응 아깝잖아 저는 아깝게 요리뿌로 같은 거 보면 원래 유명한 사람들은 좀 지저분한 거나 끝에 이런 데 안 쓰고 버려 이러잖아 바로 버리잖아 아래로 나는 될 수 있으면 다 쓰고 될 수 있으면 소금 안 넣고 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합니다 저희 엄마도 소금 간을 잘 안 하시거든요 응 그래서 다시다 같은 거 집에서 써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 그리고 저기 우리 엄마는 또 저기 가서 먹붓 같은 거 끓여주고 이럴 때 다시다 나는 하나도 안 넣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맞아 맨날 그럼 우리는 그러지 당연한 거 아니야? 그걸 무슨 당연한 걸로 왜 그렇게 얘기해? 난 여기서 우리 엄마 이중성은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저희 집이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밥 못 먹겠어요 맛이 없어서 미역국을 끓이면 물에다 미역 넣고 끓인단 말이에요 소금은 각자 간에서 먹어요 모든 뭐 국이든 뭐든 니 간은 니가 음식이 가는 적이 없어요 싱겁고 그리고 칭가 쪽에 고혈압 당뇨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하셔가지고 아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어디 편장에서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이제 건강해서 미리 하시는 거죠 와 안 예쁘나? 대단하시네 그러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 모든 음식이 다 그래요 되게 싱겁고 맛이 많이 없고 그런데 으으 맛있겠다 맨날 건강히 뭐라고 전화해서 잔소리 맨날 하시거든요 응 아 이거 목이버섯도 참 잡채에 빠질 수 없는 목이버섯을 총총총 썰어 썰어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운데 심이 있거든 언니 이거 원래 말려있었던 거에요 응 이렇게 끓여서 불리잖아 그냥 물에만 담가 놓으면 돼 응 나만 몰랐군 맛이 없어요 근데 이거 이거 맛이 없다고? 네 근데 먹긴 먹어요 응 좀 너무 크지 않나요? 응 가운데 심는 거 잘라야 돼 응 된 거 같아요 된 거 같아요 응 그럼 여기다가 넣어요? 응 근데 어느날 엄마가 묵밥을 해줬어요 응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엄마 이거 거짓말 안 하고 갔다 팔아도 된다고 장사도 된다고 난 지금 엄마 무슨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막 감격이 눈물리기 처음이라 너무 맛있는 거야 응 엄마가 굉장히 막 그러니까 그렇게 어 네가 맨날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 몸에 안 좋은 응 그런 조미료 응 이런 거 없이 잘 만들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응 근데 내가 김치냉장고 알고 알았지 냉면 육수 있죠? 파는 거 미친에서 들어있더라고 그걸로 만든 거였더라고 그거 저기 재료 넣고 그거 육수만 놓으면 끝이잖아 네 그냥 야채 넣고 묵 넣고 육수 놓으면 끝인데 어 버섯이 좀 많긴 많다 네 다 넣자 그래도 다 넣자 그래도 응 이제 엄마를 추궁했죠 되게 속상하시더라고요 모르는 척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자랑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도 충격적인 걸 알았을 때가 있었는데 왜? 아빠가 맨날 군대 얘기했거든요 막 군대에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버지가 방위 주신데 응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거 진짜 많은 거 같아요 은근히 하지만 난 아직 지금도 모르는 척 하고 있어요 음 군년에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 당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더 넣을까요? 더 할까요? 아니 이제 그거는 나중에 모자라는 거는 나중에 하고 네 이게 다예요? 응 이게 다 여기다 간장 넣으면 끝인가?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 넣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손님이 이번에 몇 분 세 분 오셨다 그러면 이제 이걸 섞어서 후라이팬에다가 다시 볶아야지 음 그러면서 간장하고 깨만 넣으면 간에 맞춰서 어 세 분 어 한번 볶아 볼까요? 네 후라이팬 후라이팬에 가면 여기다 담가다 해 놓으면 돼 보면 양념은 이제 따로 이제 안하고 볶을 때에 넣어서 하는 거예요 ? 이거 다 해야되겠다 여기다 이제 담가버면 되니까 담가버둬요? 응 Norwegian 잠시만 가면 된다고 거기서 이제 넣고 싶은 대로 넣어서 볶아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다, 간단하죠? 정말 간단하다니까? 싫어요? 이제 여기다가 고기는 불고기 재놓는 거 그거 해가지고 음... 넣으면 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금치는 마지막에 손님 쌍 낼 때 위에 이렇게 조금 올려놓거나 그렇게 하면 좀 덜 먹어지니까 볶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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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건 면 할 때는 이런 거 해야지 편하지 얼마큼 넣어야 될까요? 양 조절을 아니 뭐 여기 여기 있는데 한 잡씩 우리가 양 조절은 뭐 프라이팬이 허락하는 만큼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자본 자본 어 이런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두려워하는데 스파게트 충격이 너무 크셨구나 김밥밥은 어 우와 되게 나름대로 충격이 아니 나는 사실 레시피를 보고 하면 우리 신랑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어 하진이 버섯 싫어하던데 조금만 넣어야겠다 아 싫어하지는 않나요 버섯 중에 제일 맞은 거 같아요 그래 맛있게 찍는 건 아니야 인정 이거 왜 넣는지 모르겠어 기름 조금 넣고 간장은 언제 넣어요? 이제 넣어야지 간을 이제 두 분께서 한번 아 이거는 간만큼은 제가 어 일단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요 간이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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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다 적어두니까 여기다가 아니 넣고 겁내지 말고 넣고 맛보고 제가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형말로 하면 돼요 늘 먹어보는 잡채 색깔이 있잖아 먹을 때 잡채 색깔 그 잡채 색깔을 보고 너무 하얗다 그러면 조금 더 넣으면 되는 거야 조금 넣어야 될 거 같아 그렇게 그냥 하면 돼 왜냐하면 짜면 이렇게 지금 남아있으니까 이걸 더 넣으면 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싱거운 건 더 넣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지 않아요? 아니 이게 잘 안 섞이나 봐 그렇지? 기름을 좀 넣어요 기름, 기름 좀 간장만 넣으면 끝이에요? 깨 넣고, 참기름 넣고 간장 좀 더 넣어야 되는데 아니야, 간장을 더 넣어요? 왜? 색깔이 아직인데 아직? 이렇게 넣고 깨도 넣고 깨를 넣으면 또 확 달라 보인 거 아니까? 그래요? 그리고 참기름 넣고 그다음에 세금치 넣고 참기름은 맨 마지막 아니에요? 응, 참기름 맨 마지막에 불 끄기 직전에 그 이상이 뭔가 이게 잘 안 섞이는 거 같은데 언니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 안 돼요, 이게 그럴 때는 물을? 어, 살짝 넣으시는데 뭐, 이거 맘대로 안 된다 진짜? 그게 왜 안 돼? 안 돼? 안 돼? 이걸 넣어볼까요? 이렇게 기네 기네 그래서 간을 조금 봐봐요 네 이거 그럼 제가 싱거운지 어쩐지 간을 보고 간이 맞으면 이제 참기름 넣고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 싱거우면 근데 좀 그쪽 싱거워 보인다 다 안 섞여서 근데 사실 우리 집에 손님 초대하면 제일 맛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잡채거든 다른 거 말고 잡채인데 나 너무 자신감이 없어진다 오늘 당면 익은 건 맞아? 확인했어 당면은? 당면이 익었어? 당면 안 익었지? 당면 안 익었지?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섞였지 그러면 장면이 안 익었어요 당면이 안 익었으면 물을 여기다 그냥 넣으면 돼 불 켜고 왜냐면 당면이 안 익었어 왜냐면 당면이 안 익었어 어 뻣뻣하지? 아까 익었다고 해서 나 또 확인도 안 했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니네 잡채로도 혹시 맞을 수 있다는 거 아이아이아이 일단 당면만 익는다면 맛은 보지 안 될 거 같네요 죄송해요 짜진 않아? 싱거워 싱거워? 왜이냐면 이상하네 이거봐 당면이 안 익었으면 하다가 물을 더 넣으면 돼요 그 뭐지? 불고기 같은 거 할 때도 당면 따로 넣어서 끓여서 먹잖아 당면 언제 익어요? 금방 익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하늘이가 당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네 그 사이에 우리는 그럼 부침가루로 아 부침가루로 만들고 해야 되겠다 두 거를 저희 큰 접시 하나 있다 줘서 이거를 응 우리가 당은 다음에 아우 나 나 불안해졌어 불안해하지 마시오 용사야 어떻게 되겠지 불안해졌어 여기다가 더 담가 놔야 되겠어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죽진 않아요 이게 오면은 좋아요 어 아 보시면 알겠지만 죽진 않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담아놓고 여기다가 아 이제 부침 그거를 어 부침가루를 여기다가 여기다 되게 큰 그릇이 아 지난번에 스파게티 면이 너무 파괴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트라우마가 저기 좀 저 내 잘못이 크지 사실 그거는 어? 뭐 그런거요? 아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아 제 잘못이에요 아 내가 치기야 아 내가 옮아질 냐니야 아니야 저 저를 제 잘못이에요 그래 부침가루 네 네 잘못인거 부침가루를 부침가루 왜 첨가하는 걸로 물을 붓고 근데 해물을 넣을 때는 해물에서 물이 약간 나오기 때문에 네 약간 뻑 어 그렇지 되게 약간 섞은 다음에 물을 조금씩 더 첨가하는 걸로 네 익었어? 네 면은 면은 익었는데 맛은 없어? 한우리한테 잡채 떠넘길까? 우리? 어찌됐든 뭐 어 맛있어 야 일단 연대 책임이야 아 결국은 내 책임이라는거지 그러니까? 아니지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까면 돼요 다음주에 까먹을 때쯤 아 나 뭘 해도 이렇게 불안하지? 하하 아이 이 정도야 어때 네 드셔보세요 어우 좋은데 이거 느낌이 나도 나도 익었네 네 면은 익었어요 약간 싱겁긴 하다 간장하고 참기름만 이제 조금씩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일 것 같아 응 괜찮아 잘 익었네 어? 더 넣어요? 어? 더 넣어야지 나만 같지 어? 부침개 아 우리 부침개죠 반죽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음 응 잡채 맛이 나요 힘이에요 그냥 간장 조금 더 넣고 간장 넣으면 불로 해야 돼 우리 약간 올리고당 같은 거 조금 안 나와요 올리고당을 왜 넣었죠 잡채 그냥 달게 먹고 싶어서 정말? 안 넣었나 원래? 설탕과 소금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제 네가 먹을 거면 그러면 올리고당 조금 넣어서 먹겠지 네, 그냥 집은 맛있습니다 근데 말라가지고 단 건 또 그런 것도 좋아하나봐요 이거를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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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끝으로 뒤로 하면 몽그러지는 게 없이 이렇게 삼군 스프 할 때처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부추나 이런 거면 마지막에 넣어야 돼 왜냐하면 부추 넣고 막 너무 휘저으면 푼내가 나 부추 그래서 좀 맛이 없으니까 이런 건 이제 넣고 햄을 넣고 부추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그럼요 부추는 진짜 맛있어요 그만 데쳐도 될 것 같은데 응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잡채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끝난 거네요 잡채는 잡채 끝났는데 잡채 잘 좀 봐 됐어 이제 잡채를 다시 태어놨다고 어 이제 저기만 딱 담으면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전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일단 잠시 쉬었다가 가야 되겠네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뿅